짤쯔부르크로 돌아간다 짐 싸 안돼요 아버지 제자가 없어서 돈도 없고 공연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응은 다 좋았어요 공연 니 옆엔 내가 있어야 돼 너같은 천자가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당장 돌아가 안돼요 나 여기 처자식도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야였어 니 아내가 제대로 먹이지도 않지 아닌데 나 원래 말랐는데 내가 뭐라고 해서 콘스탄체는 아니라고 했잖아 어디갔어? 집에 없어? 저기 지금 장모님이 아..아파서 집안 꼬라지는 그지같고 돈이 없으니까 하인도 없겠고 마누라라는건 밖으로만 나돌고 이딴 청소는 집어치우고 당장 돌아가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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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작품을 하나 쓰고 있어요 이것만 완성되면 진짜 난리가 날거에요 그때 되면 돈 버는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집을 떠난 이후로 집구석에 처박혀서 맨날 심술만 부리고 있어 질투가 나는거지 그 사람은 내가 자기보다 잘난게 싫은거야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?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늙고 질투 많고 말라 비틀어진 속물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이 진짜 싫어요 볼프건 볼프건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잠들기 전에 무서워하며 아버지가 이 노래 불러주셨어요 말도 안되는 말로 우리 볼라 피 볼프건 우리 볼프건 나한테 기대 원한다면 나한테 기대 아빠 아빠 이렇게 돈 지어반니의 고스트파더가 탄생했습니다. 폴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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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당신 얼굴이 어떤지 알아? 귀신같아 귀신. 그러니까 우리 돈 안되는 시간에도 여페라는 집어치우고 친혼곡을 빨리 쓰자. 우리 그래야 돈 벌 수 있어. 시간이 없어 시간이. 여보, 여보 나 너무 추워. 나랑 우리 아기를 얼려 죽일 셈이야? 이제 뗄감도 없어.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우리 결혼하면 구걸하다 죽을거라고. 당신 아버지가 다 망친거야.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로 만들었어. 시끄러. 폴필! 우리 어제 너무 추워서 불피였던거 생각나지? 자기가 그랬잖아. 스탄지. 너무 따뜻해. 활활 잘 탄다. 그 종이들이 다 타서 날아오르던거 생각나? 그게 다 뭐였을 것 같아. 어? 그건 지금까지 당신 아버지가 보내온 편지였어. 내가 얼마나 끔찍한 여자인지 써있더라. 내가 얼마나 살림을 못했는지. 스탄지. 잘 죽었어. 지옥에나 떨어져 버리려고 해. 끝으로 시작되든지. 끝으로 시작될smith%. 끝으로 시작될 것 같다.